쪼꼬쪼꼬 뭘 말하려 했지? 켜기 전까지 생각났는데 그새 까먹었네? 아 생각났다 포기의 가치 라는 말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포기의 가치 요즘 저도 가짜사나이 한 이틀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조금 자극적인 면도 있고 뭐 적당히 재밌기도 하고 뭔가 동기부여도 되는 거 같아서 좋긴 한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종쳐라 치면 집가서 자유다 있잖아요 그 유혹에 굴복됐을 때의 행복 그걸 말해보려고요 저는 이 행복을 언제 느꼈냐면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때 나는 약간의 변태심리 때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이번에 엄청 공부해서 전교 1등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 그리고 시험 날짜가 공지되면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하죠 한 달 전부터 너 나는 오늘 막 3시까지 안 자고 공부할 거야 오늘은 국어 공부할 거야 이렇게 공부할 생각을 한 시간 동안 해 그리고 안 하고 12시에 아 하지 말까 하고 자 그러면은 너무 행복해 난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공부는 대학교에서는 별로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대학교 공부는 정말 공부가 필요 없어서 그냥 공부 안 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걸 느꼈어요 포기할 때 오는 쾌락 포기의 행복 같은 게 포기의 가치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생각을 각오를 이빠이 하고 각오를 잔뜩 하고 한 11시쯤에 아이 하지 말자 하고 그냥 자 왜냐면 공부를 하던 안 하던 솔직히 성적은 비슷해 그래서 저는 뭐 공부에 대한 큰 열망이 없는 인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공부할 결심을 맺고 그거를 포기할 때 오는 쾌락을 되게 즐겼어요 완전 변태 중 싸변태 같은데 근데 그 포기의 가치라는 거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저는 고3 때 무용학원 다녔고 미술학원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의 길을 찾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왜 제가 고3 때 공부를 안 했냐면 저희 부모님은 뭐라 하셨냐면 제가 고1인가? 고1 때는 공부하는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반년 정도 학교 11시까지만 수업하고 12시엔 집가서 밥 먹고 자다가 그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명칭이었어 보은학교 뭐 이런 식이었던 거 같아요 보은학교였나? 그런 데를 가서 상담받고 거기서의 교육 거기서의 작은 공부 뭐 약간 공부라기엔 좀 그래 체제에 어울리는 방법? 체계 현 체제 초코뿌가 잘 스며들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배운 것 같은데 너무 잊어버렸어요 저는 학창시절 초중고 반 담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학교 이름밖에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왜 대안학교에 다닐 만큼 학교를 싫어했고 공부를 싫어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대학 가잖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다가 고2 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기절한 적이 있었어 아니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 과로에 기절하고 힘듦에 기절을 하는데 난 공부가 하기 싫어서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에 대한 얘기를 평생 지금까지 절대 안 하셔요 왜냐면 난 공부를 할 수 없는 애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뭐 공부 가지고 할 수 있네 없내를 포기하네만은 얘기하실 분도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고 말고가 그 경중이 어딨어 나는 공부를 그냥 못하게 태어났고 공부를 인생에서 포기할 정도로 저는 공부를 싫어했어요 뭐 누군가는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공익훈련소였잖아요 공익훈련소에 막 해병대에 있다 온 애도 있어요 공익이 해병대 갔다가 다쳐서 왔다 그런 애는 어떻게 보면 해병대에서 포기하고 공익이 된 거잖아요 포기한 게 아쉽긴 해도 행복하대요 왜냐면 덕분에 지금이 있잖아 포기한 덕분에 편한 지금을 맞이하게 됐잖아 그래서 저는 포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포기도 결단이잖아요 포기할 용기 포기할 판단 그것도 일종의 판단이잖아 내가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걸 찾자는 판단을 내린 거잖아 근데 오늘따라 얘기가 너무 세네 머리 아파서 그런가 지금 머리 아파요 갑자기 공부 생각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공부를 포기한 덕분에 뭐 미술도 배우고 보컬 트레이닝도 했다 보컬 트레이닝도 배웠고 무용학원도 다녔어요 공부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보자 결국 다 포기했지만요 아 왜 포기했는지 알아요? 그림은 기본적으로 난 못 그리겠어 그냥 그 인체 모형 하나 두고 그려봐라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나는 똑같은 몸 얼굴 팔다리를 그려도 내 건 이상하게 불쾌한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에 그러니까 뭐 비례가 안 맞는다는 거지 그거 아세요? 인체 비례 같은 거 진짜 얼굴 그런 거 0.1cm 0.1도만 틀어줘도 확 달라져요 그림도 그런 거 같았어요 그림도 그래서 저는 인체 비례를 그리는데 도저히 따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똑같이 따라 그릴 수가 없어 내 느낌대로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인체 비례를 그리는데 자아랑 각도기로 사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얼굴은 뭐 여기서 몇 도 틀어졌고 몇 센치 내려갔고 이렇게 계산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죠 안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포기했고 무용학원을 다녔어요 무용학원 발레 입시를 했는데 이건 뭐 두 달도 안 했어 두 달? 두 달 했나? 세 달 했나? 그랬거든요 왜 그만뒀냐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그니까 뭐 되게 막 멋진 발레 그런 거 있잖아요 멋진 발레 공연 영상 그런 거 그건 엄청 고급 단계 있는 발레러들만 하는 건가 봐 저처럼 막 배우는 애들은 도대체 이 동작이 무슨 의미야? 무슨 목적이고 무슨 미를 추구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하다 그만뒀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고등학교 수준인 내가 발레학원 누나들한테 텃세를 받았었어요 전 그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텃세더라고 그리고 보컬 트레이닝 그냥 취미로 한 두 달 하고 말았어요 덕분에 내신은 4등급, 5등급이 나와서 지금 지방되어 왔지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잘했어 그래서 막 1, 2등급 했어 그래서 막 막 뭐야 암튼 좋은 대학교 갔어 좋은 대학교 이름도 모르겠어 그런데 갔다고 행복했을까? 모를 일이지만 공부를 해서 1, 2등급 나올 애라면 대학교에서 하는 공부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힘들진 않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엄청 많은 걸 포기했어요 뭐 음악도 하고 싶었고 미술도 하고 싶었고 무용도 하고 싶었고 별걸 다 하고 싶었는데 다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후회된 일이냐? 싫냐?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 왜냐면 내 과거에 계속 내가 싫어하는 거를 계속 쳐냈잖아 계속 쳐내고 포기하고 아이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계속 각 보면서 걸렀잖아요 덕분에 난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 왜냐면 싫어하는 일을 힘든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태하고 비전 없는 사람의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서 행복해 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거나 저쩌거나 난 내 행복이 최우선이라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고 하기 싫은 일은 가능하다면 절대 안 해도 되는 선으로 그래서 그런 저런 일로부터 내 경험으로 배운 건 포기의 가치 포기 난 포기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지금도야 뭐야 6, 7년 동안 연기 공부만 하는 애 있어 그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연기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한다고 연기 학원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 아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뭐 일도 안 해 연기만 계속 배워 근데 모를 일이지 또 모를 일이라는 게 이러다가 막 걔가 40살 됐어 거기서 몰라 거기서 갑자기 호야킨 피닉스 될지도 모르잖아 지금까지 연기 배우는 줄도 모르는 수준인 친구가 제 친구 중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고등학교는 교사 저희 고등학교 선생들의 의무 중 하나는 그 예체능의 싹을 없애는 거였어 그래서 무조건 애들 미술학원 못 가게 해 음악학원 못 가게 해 절대로 학교 외에 다른 시설 못 가게 하는 추세가 있었어요 미술학원 다니는 애들을 못 가게 했어 미술학원 끊으라고 부모한테 전화해서 미술학원 다니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포기한 친구들도 있었죠 막 미술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고3 때 포기한 친구들도 있었어 근데 참 모를 일이라는 게 포기한 덕분에 그거에 맞는 더 좋은 미래를 어떻게 됐을지 아니면 포기해서 그 미술로 엄청 엄청 엄청난 성공을 이룰 내가 성공을 못하게 됐을지는 물론 모르지만 근데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어땠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왜냐면 어떻게 알아? 과거에 그렇게 해서 잘 됐을 것이라는 걸 이 생각을 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아빠가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했어 초코프가 공부 잘해서 1등급 해서 서울대 갔으면 아빠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하셔 그럼 나도 농담으로 나도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라서 월 10억씩 버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카운터를 해 그냥 웃고 남겨요 저희 집은 다 화목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후회 저는 절대로 안 하는 게 과거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후회는 전 절대로 안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 안 해요 그냥 그 과거 그래서 저째던 현재의 후회가 너무 의미 없는 거야 후회한다고 바뀔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후회한 덕분에 과거로부터 후회 만들 일을 안 생기게 노력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후회는 후회는 그냥 사전에서 사라져도 될 정도로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대학교 시험 봤는데 C가 나왔어 그때 내가 아 내가 공부를 잘해서 A를 받았으면 뭐 어떠어떠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뭐 그럼 뭐가 달라지나 갑자기 지금 생각하니까 또 심오하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그 슈레딩거의 고향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상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둘 다 존재한다 공부 잘하는 초코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완전 그러거나 저쪽으로 공부 못하는 초코보가 있었을 수도 있죠 결국은 공부 못하는 초코보만 남았지만요 공부 잘하는 초코보는 기절할 때 죽었어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후회 같은 건 난 인생에 전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런 후회는 좋겠죠 뭐 뭐랄까 뭐 이런 거 옛날에 내가 뭐 누구를 만났는데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뭐 어떤 실수를 해서 떠났다 이걸 후회하고 다음 누군걸 만날 땐 그러지 말자 이런 후회는 좋지 근데 그거 아닌 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뭐 서울대 갔을 텐데 내가 옛날에 로또를 숫자 1만 덜 썼으면 뭐 1등이었는데 그런 후회가 필요할까 필요 없죠 포기 얘기하다 왜 후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후회된다 어 말 좀 생각하고 할 걸 후회되네 노래나 듣고 올까요 무슨 노래 들을까 제가 아는 노래가 너무 없어요 노래 듣는 폭이 굉장히 편협해서 굉장히 편협해서 노래를 거의 안 들어요 거의 안 듣고 못 들어요 하지만 이건 좀 좋은 노래를 찾았어 그래 진짜 내가